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아름다운 한강이 감싸고 있는 노들섬에서 펼쳐진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라운드 인 코리아 이번 공연의 MC를 맡은 저 고영배와 함께 라운드 페스티벌의 무대로 가보실까요? 공연을 앞두고 모두 분주한 모습들인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 11개국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관객들까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온택트 공연을 위한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존의 공연 무대와는 다른 무대 연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태프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왔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공연인 만큼 입구에서부터 2중, 3중에 거치는 발열 검사와 소독 스태프들은 물론 출연자들까지 방역 수칙에도 철저했습니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두에게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죠 본 공연 전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아세안 10개국 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인 만큼 리허설임에도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완벽한 무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의 모습 자산 멋지네요 이번 공연을 함께할 온라인 관객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을까요? 와 360도 무대를 모두 꽉꽉 채워주셨네요 이번 페스티벌 시작이 좋습니다 저와 제이미가 함께 축제의 막을 열어봤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연 당일에 무대에 오른 아티스트들도 있었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노래를 들려준 분들이 있었죠 노들썸 야외 공간에서 노래한 명품 보컬리스트 선우정아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력파 팀이죠 바로 제가 속한 밴드 소란입니다 저희는 스키장에서 무대를 꾸며봤어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팬분들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뭉풀하기도 했고 쓸쓸하기도 하면서도 사실 이 정도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 자체가 저희에게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역시 음악은 만국의 공통 언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걸 실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강한 어떤 걸 느꼈는데요 되게 가깝다라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 사실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뭔가 이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우리 다시 만나요 will you come see me again